보고 있는데 너무 시간을 끄는 거야 아 그럼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이 시간 끌어서 차수변경을 하면 그날 못 열리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차수변경 전략을 지금 쓰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속수무초 그냥 계속 시간 끌기 작전에 말려들더라고 그래서 한시에 딱 퇴장하잖아 한시에 퇴장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 다른 언론들이 민주당 을 공격할 시간을 더 벌어준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의 조건이 있어요 싸움의 기술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장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할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사리가 끼면서 삼으면서 안 했던 얘기 의총 가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3분 동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말하고 싶었는데 그 전날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문제로 세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본인 속안에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참았던 정청대 의원님의 3분간에 만약에 내가 올라갔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2004년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가 추진했었습니다 당시에 언론 발전에 제가 간사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언론중재법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대한민국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왜 유독 언론한테만 하냐 그래서 그때는 상실이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19개 법안이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통과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법은 어떤 법이냐 예를 들면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갑질하는 거 대리적 갑질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가 막대했던 거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제조물법도 있어요 뭘 제조를 잘못했을 때 식품위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19개 법안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왜 유독 언론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1호로 하려고 그러냐 지금은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19개 분야를 이미 하고 있다 그 피해가 피해보다 언론의 피해가 적냐 언론의 피해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째로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 업종으로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이 포함이 포인트입니다 그 논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한 언론인들 건강한 언론사 그리고 기사를 잘 쓰면 99.9%는 아무 두려울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다 가짜 뉴스를 쓰고 있는 0.01% 그것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이고 이런 경우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한선 세례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5배 이내에요 5배 이내라는 것은 1배 2배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1.2 하면 600만원입니다 그게 과도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는 그럼 왜 안 하냐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짜 뉴스를 처벌하는 법을 저도 지금 만들고 있고 가방에 올라가 있고 우리 윤혜연 부장이 또 만들어 왔더라고 그래서 오해를 얻기 바라고 그리고 이 법이요 예를 들면 야당이 협치를 통해서 찬성해 줄 일은 0%입니다 언론이 이걸 찬성할 일은 0%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기다렸다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2004년도 5년도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집단 시위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집단 시위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찬성할 때까지 누그러들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공수처법을 할 때도 엄청 반대했잖아요 법이 통과되면 그다음에는요 준비를 해요 적응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 본회의까지 과정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겠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꼭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정청래의 3분 스피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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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